자, 서로 인사해 이쪽은 내 남자친구 이동훈씨 이쪽은 오늘부터 우리랑 함께 살 구름이 잘 갔다와 어디다 묻어줄 건데? 멀리 구름이 잘 보내줘 내가 원래 머리가 좋잖아 그래서 한 번 외연검찰 아, 아니, 안 잊어버린다고 네가 사실 날 못 잊었구나 난 이제 네 번호 못 외우는데 이동훈! 버스바에 타야 돼 나 같이 못 갈 것 같아 잠깐만 어떻게 구름을 두고 내리냐 그러게 내가 두고 있겠다고 했잖아 제이씨 알지 언제 정식으로 한번 소개시켜줘 제 여자친구예요 너 밖에서 남자친구 있다고 얘기 안 하냐? 아, 할머니께서 갖고 계셨구나 아, 봉우씨 우리 봉우씨 아, 봉우씨 아휴 나의 이름을 불러줘 지난번 운반 계약은 어떻게 됐어? 좀 밀리는 것 같아 원래 이쪽은 일이 이러다 나중에 우리 헤어지면 나랑 헤어질 거야? 우리 안 헤어질 거야? 사라져버렸어 그동안 잘 못 해줘서 미안해 혹시 다시 만나면 정말 잘해줄게 그냥 어전해서 오늘도 쉽게 눈을 감지 못할 뿐 이 남자분은 배우분이신가? 에이, 이 얼굴로 무슨 배우예요 뮤지션이에요, 가수 얼굴보다 음악성 원신이 많아 그는 QU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